안녕하세요 메이소로 게롱 보송제 공예주입니다 어이! 어이! 대상에 수만간이 직업줄이 있다지만 겨울토 내게만의 일단은 없어 전화 속에 채우지 싶하게라는 사슴은 너무 단단해 끊을 수가 없어 맞췄어 역가 막힌 마음은 벌써 가난해 손에 닿혔어 아이가 날수록 새 학생이 부서져 어디서 일어나가는 길이 아닐까 울려퍼 울려퍼 나이는 먹는데 괜히 혼자 만져도 가려게 아이고 와중에 가슴을 신경 쓰이는 울려퍼 찐팍이 다 갈라쏠 나 비워 올해까지 버려기워 발이이니까 좋다만 울려퍼 눈 감기 안 scattering 숨치게 해비어 때로운 대상으로 데려가 때로운 대상으로 데려가 때로운 대에서머저도 일어나가죠 내 아파스로 나아피데 더 멀져도 일어나죠 세이홉! 세이홉! 다시 숨쉬게 해도 눈뜨게 해줘 쇠로 대단혀 대여갈꼬 나 알아 너만히 힘들고 하루하루 왕붙할게 힘들고 흔들끝 흔들거리는 남편같은 모습에 굳이 다 뜯겨 이제 차라리 그 세다 해도 일어서 비틀거리다 계속 부동산이 가니깐 미친세사에 우리 힘철에만 정북하게 돼 또 주문이란 혜택을 받고 살게 배러지는 약점 더 달고 가네 흔들어진 동장 담고 가네 몸 떨미를 넘어 넌 살고 살게 세상에 불러 넌 크게 떠야 돼 앞을 가리더라 너를 벗어야 돼 우선시대 잡고 갈 때 좋은 버릇이대 아버지는 이해할 때 넌 어디지 쑥쑥아 해줘 쑥쑥아 해줘 대로 생각들어 데려가네 또 넘어져도 싫어 예예예 아프리고 또 쓰러줘 아프면서 배우는 게 세상이니까 약속의 반응이 더 좋아 fast 예예 유튜브 이제야 눈치게 해줘 새로운 세상을 데려가줘 손을 뻗어봐 손을 뻗어봐 이제 함께라는 것들을 걸어봐 OK 아무 같은 업무를 걸어가도 KISSORING 그냥 손을 뻗어봐 이제 함께라는 것들을 걸어봐 예 나는 오늘을 걸어가도 KISSORING 두 눈치게 해줘 네 눈치게 해줘 내 눈치를 하자 내려가줘 내 눈을 넘어져도 위로가줘 예 쓰리고 또 시련도와 아프면서 배우는 게 세상이니까요 내 눈을 넘어져도 일어나줘 KISSORING KISSORING 두 눈치게 해줘 내 눈치게 해줘 내 눈치게 해줘 내 눈치게 해줘